아 전선이 19개인데 초반에 약할 수 밖에 없잖아 맞아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어그로 아니야 어차피 어차피 후반가면 이겨 어차피 후반가면 이겨 초반만 버티자 한여름 축제를 즐기세요 야 저격이구나 저격이구나 오케이 좋았어 이런거 좋아 시청자 저격 좋았다 속이 꽉 찬 남자 95.7 총수는 95.7 이거는 잘 보셈 이걸 던져돕니다 이거를 잡기 위해서 천벌이나 휘둘러치기를 써야됨 못잡으면 카자쿠스 음아음아함 못잡죠 개꿀 뭐야 토큰드루 따위였어 토큰드루 따위였어 요거 쓸까 카자쿠스 쓸까 어떤거 쓸까 요걸 써야지 형 어제 신선역에서 손 닮은 사람 왔어요 맞을까봐 아는 적은 안했어요 사랑해요 이병건 나 아냐 나 아냐 아무것도 아닌것다 어? 죽으나 진짜? 왜 내가 아니냐면 난 어제 직구석에도 방송만 했으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요거를 쓰면은 죽은 아수인 불안 브론즈 비워드가 살아나겠지? 나 어제 눈떠서 방송하고 방송꾸고 게임하나 잤음 카자쿠스 근데 이 사람 이래놓고 야포 써서 킬 갖고 볼라 그럴거 같애 전기댁 아니야? 그냥 저격하려고 그냥 전기댁 들고 온거 같은데? 이야아 상대 무기 뭘줄까? 흐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닌 탈진 수거여엉 닌 탈진 수거여엉 빠이염 닌 닌 탈진이 수거여엉 아 근데 영능쓰고 때리면 내구도난다 아 영능쓰고 때리면 내구도날겠다 흐흐흐흫흐흫ㅓ흫흫흐흫흐흫ㅋㅋ 근데 못때리죠? 영능 못때리죠? 아하 개웃기네 가자 닥토부 템포드로 막 카드를 써야되는데 근데 카드 다 못쓴 카드 써야 되는데 카드 못쓴 만리되기였으면 세계수 가지라도 있었지 망함 상대 망함 손패 다 태움 에반데? 아 퍼역 괜찮아 손패탐 손패탐 아 참나무소완슬 탔구연 오 킹주먹 오고 그런데 여기선 실바나슬 던지고연 자 폭탄 붐 아 폭탄 붐 아 까비 오케이 야포 하나 탔구연 뭐 뭐 속삭이는숨 뭐 또 또 숨냥한다고 또 여기서 또 다음턴 야포르 킬각 본다 그런다 또 애써 손패 쓰는거 보시죠 다치는 수가 있다니 여기서 잘 보셈 이걸로 불안 브론즈비어도 소환해서 여기서 얼방이랑 맞춰 뽑습니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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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아 이게 아 이게 아 왜 얼방 오케이 얼방 뽑았음 방풀 나는 썩고 메마를 할 것이다 방풀이야 방풀 아니 아 카자쿠스 비밀을 너무 오랜만에 써서 그래 카자쿠스 주문을 너무 오랜만에 써봐서 이거 아 요거 갖고왔음 개꿀재미였대 요거 갖고왔음 아이 큰 아니 저격은 좋은데 이런건 하지마 재미없음 깔끔했어 깔끔했어 그럼 덱을 좀 내가 그럼 좀 가볍게 짜 어그로댁 좀 잘 맞게 짜 진짜 내가 안할라그랬댔짜